문장 해석의 원리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내용에 추천 대상 학생, 그 다음에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강좌의 내용은 뭔지,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아는 단어를 가지고 대충 감으로 해석을 해요. 지금 아마 이 OT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일 겁니다. 알죠? 이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수능 때까지 감으로 해석하면 박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가요, 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드릴 건데, 크게 보통 학생들이 문장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물론 단어가 약할 때예요. 우리 교재는 단어 다 외우셔야 됩니다. 한 개도 안 빼고 전부 다 기출문제 문장이기 때문에 어휘 남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의미 단위별로 문장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봤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후치 수식이야, 이런 말은 들어봤을 거야. 우리 수업의 그 공식을 말씀드릴 건데, 학생들이 가로 여는 건 잘 하거든요. 가로 닫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를 꾸미는 말이다.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보지 못할 때, 그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세 줄 이상 문장이 길어지면, 단어만 기억나고요?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강의가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없애버릴 겁니다. 첫째, 어휘적인 측면. 두 번째, 의미 단위별로 몰라서 그냥 감으로 해석하는 거 없앨 거고요. 세 번째, 세 줄 이상 길고 복잡한 문장 나왔을 때, 붕 뜨는 걸 없애는 수업이에요. 그러면, 아웃라인 설명 좀 드릴게요. 추천 대상 학생은요, 내가 여태까지 감으로 해석했다. 사실 그냥 느낌으로 이런 말이겠지 하고 넘긴 수험생들입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 꼭 있습니다. 1등급 정도 나온 학생이, 선생님, 저 이거 수강해야 되나요? 제가 1등급은 맞는데, 사실 감으로 해석합니다. 간단합니다. 모든 강의의 1강은요, 맛보기 강자이기 때문에, 보세요. 온라인으로 강의를 먼저 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예상컨대, 1등급 학생 중에서도 필요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2, 3, 4, 5, 막 이렇게 넘어가요. 반드시 들으세요. 자, 문장을 자기가 아는 감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개강일은요, 11월 18일이고요. 지금 촬영은 완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데 강의를 다 끝낼 수 있고요. 강의 내용, 범위입니다. 수능 전체 범위예요. 저희 지문이 6, 9, 수능 5월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능 범위에 있는 문장 해석을 제대로 하는 해석이구나. 총 15강이고요. 작년보다 3강이 줄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8강이었는데, 좀 똑같이 중복되는 거 다 뺐고요. 좀 더 컴팩트하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평균 러닝 시간이 52분이니까, 그렇게 무거운 강의는 아닙니다. 저 같으면 15강, 완강하고 채화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론 설명을 먼저 하죠.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묶어 읽기, 끊어 읽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단위별로 있는 연습부터 들어갑니다. 이건 이론 수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황에 따라 해석이 왜 달라지는지도 설명합니다. 자, 이게 우리 수업의 꽃 중에 꽃이에요. 항상 매 강이에요. 1강 중에 이론 설명한 다음에 짧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한 줄짜리로 시작을 해요. 근데 문장이 점점 길어집니다. 뒷장을 딱 넘기자마자 두 줄짜리 문장을 하고, 그리고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가로 열고 닫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한 줄짜리는 일단 기본 연습을 하겠죠. 그러다가 세 줄 이상을 할 거고, 우리 교재에서 가장 긴 문장은 여섯 줄짜리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실전 해석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특히나 중요한 게 세 줄 이상 넘어가면 많은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지?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붕 떠버리는 거야. 우리 수업이 그것까지 없앱니다. 그래서 감이 아닌 정확한 해석 능력을 만드는 강의고요. 그러면 뭘 수업하느냐? 1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론 수업,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의미 단위별로 묶어주고 끊어주는 연습을 해요. 그 다음, 2, 3강에서 정말 중요한 건 세 줄, 네 줄, 다 줄이 넘어가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후치 수식을 제대로 알아야 의미 단위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야 또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 붕 뜨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1, 2, 3강이 가장 중요한 파트고요. 그 다음, 어순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다. 어순대로만 해석한다. 이게 4강. 여기서 도치음까지 배웁니다. 애재해석이요. 여러분들, 애재해석 뜻이 많은 건 알죠? 한 회 모의고사에 보통 애재는 35번 내외가 나와요. 그럼요. 그러면 아니, 애재해석도 못하면서 수능 절대 못 봅니다. 애재는 철저하게요. 뒤에 품사에 따라 해석이 딱딱 정해져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전부 다 육구수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지문입니다. 애재, 이론 설명한 다음에 실전 적용할 거고 세 줄 이상 긴 문장까지 수업합니다. 전치사 우습게 보면 안 되죠. 많은 학생들이 그냥 대충 얼렁뚱땅 해석하는 게 전치사인데 전치사도 해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그리고 상황에 따른 접속사, 뼈대 해석하는 방법, 주어, 복적어, 보호가 길어지는 방법, 분사구문, 그 다음에 투부정사까지 수능 전체 범위예요. 제가 단언하는데 이 범위를 다 공부했다. 친구들보다 훨씬 해석 잘할 겁니다. 특히 세 줄 이상 길어지는 문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제대로 채화가 될 겁니다. 추천 공부법까지 설명드릴게요. 예습하지 마세요. 오로지 복습이에요. 우리 교재에 교재가 있고 워크북이 있거든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한 강, 1강을 들었어요. 1강을 수강 후에 그 챕터를 일단 복습한 다음에 곧바로 워크북의 1강에 있는 예문으로 채화합니다. 워크북도 또한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 워크북으로 공부한 다음에 자, 3번 학생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언제 이러냐? 책이 앞에만 새카맣고 뒤에가 하얀 경우가 있잖아요. 왜? 중간에 살짝 어려운 게 나올 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완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해한 정도가 한 70%, 80%만 됐어도 집착하지 마세요. 일단 끝까지 공부하고 다시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완강을 한 다음에 1.5배속으로 다시 강의를 수강하던지 아니면 교재로 한 바퀴를 더 공부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 교재가 전부 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장들이기 때문에 실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익혀져요. 이거 끝나자마자는 제가 꼭 추천합니다. T339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출문제에 제일 짧은 게 3줄부터예요. 문장 해석의 원리는 한 줄부터 보통 3줄 물론 긴 건 6줄까지 가긴 하는데 T339는 가장 짧은 문장이 3줄로 시작합니다. 3줄에서 8줄까지 나가거든요. 그리고 T339 킥오프, 말 그대로 시작이에요. 킥오프는요. 고1, 고2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장 중에 3줄 이상이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 버전입니다. T339 일반 버전은 고3, 6, 9, 수능의 3줄 이상 문장이에요. 그래서 문장 해석의 원리로 기본기 탄탄하게 익힌 다음에 실전으로 정말 킬로 문제 중에 나왔던 초고난도 문장들이거든요. 여기까지 씹어먹으면 문장 해석은 끝입니다. 문장 해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기본기를 제대로 닦은 다음에 체화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왜 체화를 안 하는지 아시죠?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질 않으니 또 3줄 이상 긴 문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배운 적이 없으니 체화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나서 체화하시면 분명 해석 실력 완전 달라질 겁니다. 자, 우리 1강에서 봅시다.